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휴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오늘 국내 주식 생각하면 이 한강뷰가 사실 살벌한 뷰죠 그래도 다들 다음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식투자 한두 번 해본 거 아니고요 이럴 때일수록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살펴봐야죠 절대 나쁜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이 아마 우리의 계좌를 다시 두둑해 줄 보관을 가져오시지 않았을까 벌써 긴장하고 계시는데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가 지지선이 GG선이 돼가지고요 GG 아휴 너무 슬픈 하루였는데 다행히 저는 오늘은 진짜 국내 주식을 못 열어봤어요 자신이 없어서 제 거 계좌를 아 그게 맞습니다 내일 열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갑자기 미국 선물은 반등을 하고 있어서 다시 GG선이 지지선이 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나마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있는 오늘은 저는 밤에 신나게 미국 증시 계좌는 열어볼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어느 것부터 살펴볼까요 그보다도 오늘 국내 지수보다 더 슬픈 얘기는요 더 슬픈 얘기는요 우리 또 3일 아주 좀 잘 쉬셨죠 근데 올해 이제 평일 공휴일은 끝났습니다 아 맞네 맞네 저도 한번 봤어요 심지어 크리스마스도 토요일입니다 아 크리스마스랑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 공휴일이 없습니다 더 슬픈 얘기는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오늘 중국 시장도 좀 어려웠거든요 중국 시장 얘기 좀 해드리면 근데 차라리 우리 어제 좀 열렸으면 어땠을까 싶은 게 어제는요 물론 상해심천은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항생이 1.96% 오르고 항생테크가 3.17% 올랐었어요 어제 어제 근데 오늘은 중국 증시가 좀 안 좋았습니다 이게 뭐 상해종합지수도 1.25% 내리고 심천성분지수 1.62% 내렸고요 창업한도 1.81% 내렸고 그리고 또 뭐 항생지수도 1.5% 항생테크지수도 어제 올랐던 것보다 더 빠졌어요 3.29% 내리면서 중국 증시도 좀 약세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 시장까지 좀 어려웠죠 그랬군요 중국 지식도까지 빠지고 야 진짜 그럼 진짜 뭘 쳐다봐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점점 듭니다 특히 이렇게 모든 주식이 다 주춤한 이유가 뭘로 꼽히나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잘나가던 시크리컬 주식들도 빠졌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중국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려가 이제 부동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 부동산은요 특히 우리가 상상되어 있는 부동산 회사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ING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 부동산 문제의 대장 홍다 홍다가 이제 미국 시각으로 11일이니까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늘이었죠 또 달러채 이자가 도래했었는데 미지급을 결국 했어요 아 지난번에는 위아나 기준에 이자 지급이 미지급된 거였죠 달러채로 이미 두 번이나 미지급이 있었어요 위아나는 갚았다고 했고요 9월 23일 9월 29일 미지급을 했는데 내년 약정을 맺을 때 30일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약정을 맺어져서 아직까지 그게 디폴트는 아니지만 이번에 세 번째 도래한 또 한 1억 4,813만 달러의 이자를 미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우리 매니저님 마이크가 너무 붙어서 좀 찢어지는 소리가 나나 본데요 살짝만 약간 이렇게 첫날이라 또 이런 일이 있네요 그리고 또 상장사 중에 당대 부동산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데 얘네는 이제 이번 달 25일 날 또 만기가 2억 5천만 달러 되는 게 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상환 연기해달라고 채권단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3개월 연기를 요청한 건데 그중에 한 35% 정도는 갚고 나머지 한 65%는 연기해달라 요청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20일까지 채권단이 90%가 동의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과연 될지 또 이런 뉴스가 있었고 아니 만기 연장해달라는 채권 규모를 보니까 당대 부동산도 큰 회사네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상장사예요 여기서 부동산 기업들 문제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상장사들만 이렇게 추려도 계속적인 이슈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신위안 부동산이라고 이건 또 뉴욕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있어요 XIN으로 코드로 상장이 돼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단기 여름이 한 2억 2천 9백만 달러 있는 거를 장기 채권으로 전환해달라 이렇게 단기를 장기로 전환해달라 이런 또 이게 있었고 또 홍콩에 상장된 거 중에 실리홀딩스라는 또 회사가 있어요 얘네가 또 18일 날 만기 되는 게 2억 4천 6백만 달러 항상 얘네는 2억 얼마 달러 한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은 18일 날 만기 되는 거에 대한 상황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얘네는 9월 20일 날 이미 거래정지가 됐는데 거래정지가 되는 날 하루에 87%가 빠졌어요 하루에? 네 그래서 이미 주가는 이미 다 빠졌는데 더 웃긴 거는 그날 9월 20일 날 회장이 지분을 일부 매각했대요 근데 그러면은 알고 팔았어? 근데 판 가격이 거의 한 79% 빠진 상황에서 바닥에서 그러면 이분도 뭐 그냥 왜냐면은 이분이 그래서 한 79% 갖고 있는데 팔아도 한 75% 남았대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기업 뉴스도 있었고 또 녹지홀딩스라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이런저런 영리병원 문제도 일으키고 아 그 회사가 여기군요 여기도 홍콩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재난시라고 하는 도시에서 부동산 판매 허가권을 일시 중단을 지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얘네가 불법 판매나 완공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서 한 도시에서 부동산 판매 허가권이 중단되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야 이 부동산이 홍다 뿐만이 아니라 연세적으로 특히 상장사들 중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 시장과 신흥국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긴 하지만 이게 자꾸 오늘 국내 주식에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지 저는 이게 중국 경시의 악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중국의 경제를 그동안 움직이는 큰 축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기였잖아요 30% 정도 차지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부동산 경기 어떻게 보면 핵이 되는 이 많은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전체적인 부동산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이미 짐작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중국을 바탕으로 비즈니스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라든가 현지에 가 있는 우리 기업들 당연히 주춤하겠네요 그렇죠 좀 걱정해야 될 계속 와치를 해야 될 리스크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렇게 홍다 이후 추가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더 전개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일단은 중국 정부가 일단 방치하고 있죠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더 약간 쇼킹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미국 장중에 나와서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분들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금융기관을 중국 정부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을? 네 어떤 거냐면 민간기업과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린 건데요 이거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한 건데 25개의 은행과 증권, 보험, 감독기관을 살펴보겠다는 건데 민간기업과 과도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 이게 타겟이 다 있겠죠? 헝다, 엔트그룹, 디디추싱 다네 이런 애들을 중심 표적으로 보는 거죠 얘네들한테 대출이나 투자 아니면 규제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겠다 대출뿐만 아니라 규제를 좀 의사하게 해 준 것까지 보겠다는 건데 이런 성명서가 있었어요 금융기관이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소수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살펴보겠다 무서운 구절이네요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죠 금융까지 일단은 좀 움켜주겠다는 건데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조사 결과를 떠나서 누군가는 감옥을 가구면 이런 일이 있겠지만 이러면 앞으로 민간기업 쪽으로 중국의 민간기업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기가 쉽겠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그동안 운영됐던 관행 금융기관이 운영됐던 관행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에 고쳤을 때는 자금 경색이 상당 기간 정도 있었던 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잘 아는데 증시가 돈의 힘으로 일부 가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더 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신흥국들에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슈로 잘 와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께서 중국 증시까지는 나쁜 소식을 주셨지만 미국 증시는 다른 소식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미국 증시 한번 가볼까요? 다행히 선물이 다 플러스 반전했어요 우리 장중에는 마이너스였는데요 일단 오늘은 자동차 기업들 자동차 산업의 반등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자동차 기업들이 우리 현대기아는 조금 미진하지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반도체 부족 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있는 건데 그것 좀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GM과 포드는 한 달 동안 약 2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10% 수준까지 회복을 했고요 GM은 올해 상승률만 보면 한 45% 포드는 한 80% 됩니다 아직도 많이 올랐죠 근데 일본도 보면요 도요다랑 혼다가 올해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우리 현대차만 올해 그래서 도요다는 한 30% 오른 거고 혼다가 한 25%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는 사실 올해 우리 고점이 1월이어서 그래요 애플과 이슈 그래서 보면 1월 오버슈팅 고점 대비해서 현대차는 한 30% 기아는 한 20% 빠져있는 수준인데 근데 또 오늘 보면 다른 섹터보다는 잘 버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동차 산업이 좀 뭔가 있나 특히 이제 글로벌로 보면 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직전에 자동차 산업이 부진했던 원인은 반도체 부족 현상인 건 다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이 감소했죠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수요는 넘치는데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는데 녹아 부러진 거예요 그렇죠? 네 저어야 되는데 녹아 부러졌어요 녹아 부러져서 자동차 업계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오우 노 죄송합니다 녹아 부러져서 얼마나 판매량이 좀 안 좋았냐면 현대랑 기아가 9월 글로벌 판매량이 아니 방송하고 계세요 제가 댓글창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응 나오는지 현대가 한 22% 기아가 한 14% 정도 전년 동월 대비 들팔렸고요 3분기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에서 한 13% 정도 들팔리는 걸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래 자동차가 얼만큼 팔리느냐 우리나라 한국 자동차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을 보니까 19년에 글로벌하게 8,788만 대를 팔았는데 작년에는 7,628만 대를 팔았대요 코로나 이슈가 있었지만 이 정도는 코로나 이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반기 살아났잖아요 상반기가 한 3,200만 대 하반기가 한 4,400만 대 정도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글로벌 조사업체들의 전망을 보면 생산 차질이 천만 대가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8천만 대 파는 시장에서 천만 대가 넘는 거예요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데서는 약 1,100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IAHS 마켓은 오히려 내년 전망도요 8,260만 대에서 7,410만 대로 낮춰 잡았어요 그래서 올해 판매량도 8천만 대를 못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반기에 한 4,124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가 4천만 대가 안 돼요 하반기에 생산 차질이 집중적으로 더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반도체 때문인데 공급 부적이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는 그런데 완화되는 시그널만 있어도 이렇게 지금 자동차 산업은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기미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말레이시아예요 뉴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반도체 공장의 가동률이 8월에 한 50에서 60%였는데 9월에는 80에서 90%로 올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가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을 했었죠 확진자가 8월에 피크 2만 명대까지 갔다가 지금 한 7천 명대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도요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에서 굉장히 빨라요 싱가포르 제외하고는 완료가 65.8%고요 전체 총 인구 대비해서 선인 말고 1회가 75.6%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총 인구 대비해서 완료는 58.8% 1차는 77.1%거든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왜 중요하냐 글로벌 반도체에서 패키징이랑 테스트의 한 13% 정도를 담당한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한 점유율이 있는 거죠 그래서 5대 자동차형 반도체 업체 있잖아요 NXP, 인피니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레네사스, ST 마이크로 얘네 포함해서 50여 개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기지가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풀리는 기미가 벌써 9월부터 보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전력난 완화 가능성인데 여기도 어쨌든 SMIC가 파운드리 점유율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전체로는 7, 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석탄이 확보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최대 석탄 생산지인 산시성원 지금 비가 와서 다 잠겼는데 네몽고에서 에너지 관리들이 72개 지역 광산업체들에게 석탄 채교를 확대하도록 그동안 좀 못하게 했었겠죠 그거를 1억 톤을 확대하도록 지시가 내려갔고 또 발전소들의 동기부여가 되는 얘기가 있었는데 석탄 발전 전기요금을 기준선에서 최대한 20%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사실 공동부유기조에서 전기값을 올리는 건 되게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허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목표 때문에 좀 무리한 단전이 있었다라고 전망들, 분석들 해주셨는데 그런 건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커창 총리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무식하게 전기 끊고 이러지 마 이런 지시가 내려서 중국의 전력난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병목의 좋은 뉴스죠 거기다가 저는 TSMC에 기대를 걸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동차용 반도체가요 결국 TSMC에서 거의 70%를 만들어요 점유율이 그 정도 돼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TSMC 매출에는 3%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자동차용 반도체가 저사양이긴 하니까 네, 저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TSMC한테는 안 중요한데 반도체 자동차 기업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TSMC가 근데 얘네가 7월 15일 날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한 수개월 내에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주도권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늘려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심지어 상반기에 작년 상반기는 물론 코로나가 심했을 때긴 한데 그때보다 우리가 한 60% 늘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개월 내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수개월 내에 늘려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곧 3분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한 15일 전후로 하거든요 그때 또 TSMC의 멘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반도체가 부족한 게 최악의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전망도 다 하향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는 시간을만 보여도 반등 모멘텀은 있을 거고요 가장 지금 현대기아도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와 반도체와 자동차가 다 맞물려서 그렇죠 공급 체인 자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 주춤한 것도 분명히 있는 거네요 맞아요 심지어 이미 아침에도 많이 얘기들을 하신 건데 이제는 고용지표가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부족한 것도 공급병목에 기대한 공헌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어차피 테이퍼링을 하기로 했으니 고용지표가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우리가 반가운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지금 설명해 주신 맥락 속에서 쭉 봤더니 아니 그렇게 울부짖었던 ESG 또는 친환경 중국도 야 석탄 덕해 그리고 뭐 다른 데도 지금 뭔가 그런 기조가 보이는 것 같고 그럼 뭐 이 녹색 성장 이런 건 뭐라고 해야 될까 친환경 성장 이런 거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석탄과 천연가스의 수요는 넘치는데 탄소 중립 때문에 많이 생산을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친환경 투자나 친환경 산업이 주춤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으신데요 이거에 대해서 유럽이 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 이게 해답이다 오히려 더 강화 네 이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친환경 정책에 부정적인 목소들이 당연히 있었어요 유럽 내에서도 유럽 의회에서도 이게 교통수단 우리가 이제 항공유까지 부과를 하거든요 남방까지 탄소수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또 이제 폴란드나 헝가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때문에 탄소배출권이 올라가니까 이게 이 일반적인 전통에너지 산업이 안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거 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의 대답은 명확하게 신환경 강화라고 나왔어요 카드리 심손이라고 하는 EU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6.1 유럽 의회 연설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재생 가능 에너지로 신속히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면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준비해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그 효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통에너지가 있고 신재생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못 쫓아오잖아요 이걸 풀어줘가 아니고 이거 막는 건 당연한 거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못한 거야 이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너무 진도가 느렸다 빨리 이걸 올려야 된다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었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좀 풀어주는 게 필요하겠지만 이걸 더 가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친환경 정책이 가속화될지 후퇴할지는 11월에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회의가 있나요? 일단은 10월 30일에서 31일이 되면 이탈리아 로마에서 G20이 정상회담이 있고요 끝나자마자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이라고 하는 그게 드디어 열립니다 여기서 열리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가지 공식 목표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고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씨 이내로 유지한다 1.5도씨는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 온도에서 그렇게 올리겠다는 건데 얼마 전에 IPCC라는 데서 낸 보고서를 보면 이게 빠르면 당장도 2040년까지 빠르게 도달하면 원래 2050년에서 빠르면 내년에라도 당장 1.5도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었잖아요 2040년으로 중위수를 낮춰주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내세웠고 또 지역사회와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응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탄소 중립을 위한 각국에서 정부들이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 이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모두가 함께 합의를 도출하고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페널티를 만들고 이거를 법제화해야 된다 유럽이 먼저 보여줬잖아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COP26 회의에 가면 각국들이 어떤 걸 하게 되냐면 NDC라고 해서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야 됩니다 이걸 무조건 내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마 최근 뉴스를 보시면 10월 8일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정했어요 원래는 2018년 대비 26.3% 감축하겠다였는데 이거를 40% 감축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뉴스를 보면 산업계랑 각계에서 말도 안 된다 26%도 못하는데 무슨 40%냐 이런 뉴스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달성하냐면 비현실적이다 이랬는데 이게 10월 8일에 왜 나왔냐면 이 COP26 하기 전에 10월 12일까지 내라고 날짜가 나와 있었어요 당사국 총회에서 그래서 25일 날 종합보고서를 최종 작성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직전 보고서를 보면 이게 감축은커녕 더 늘어난다 각국이 낸 거는 그래서 2015년에 한 번 냈었거든요 그때 파리기후협약이 있었잖아요 그게 COP21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냈을 때 26%를 냈었는데 한국이 이때 이후로 올려라 올려라 하는데 한 번도 우리가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약간 불량국가 와치리스트 한 10개 나라에 중국이랑 몇몇 나라들이랑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번에 올린 건데 이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슈라고 보이지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요 우리도 아직 굉장히 낮게 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한 40% 감축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 NDC를 좀 보면 이유가 제일 세겠죠 그렇겠죠 이유는 1990년 대비 55%를 감축했다 그것도 기준도 1990년이잖아요 다르죠 우리가 기준을 2018년에 내뽑는 탄소량과 90년에 내뽑는 탄소량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리고 미국도 기준이 2005년이에요 2005년 대비해서 50에서 52%를 감축하겠다 일본도 2013년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2013년 대비 46%를 감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기준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환경 관련해서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워낙 그런 연관 산업이 많아서 철강이나 화학, 시멘트 이런 산업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냈지만 글로벌 이야기에는 오히려 더 낮은 그런 목표인 거죠 저는 오히려 그린플레이션부터 해서 최근 에너지 수급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생기니 그것 때문에 친환경 기조가 조금 후퇴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네요 일단 유럽에서 이건 확고하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물론 지금 IPCC 보고서나 최근에 유튜브 보면 조천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되게 좋은 영상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구의 기온이 이렇게 몇만 년에 걸쳐서 8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100년 만에 1도를 인간이 올렸다는 거는 굉장히 인간이 개입한 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지구를 구하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은 이 탄소 중립으로 가장 공격하기 쉬운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권에서는 명분도 좋겠다 그렇죠 지구 지키자 1석 2조로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다 보니까 중국도 탄소 중립 목표를 각 지방정부에 내려다 주다 보니 그렇게 단전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건 전 세계들 특히 미국과 유럽은 진지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투자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게 잠깐 브레이크는 될 수 있어요 잠깐 풀어줘야죠 어쩌겠어요 당장 근데 이거를 풀어주는 동안 얘네를 더 우리가 지금 했던 스케줄보다 더 가속해서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0년 테마의 여정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재미가 없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기업들 되게 괜찮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투자는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계속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많이 배워가는데 우리 미래에셋에서 우리 적기님뿐만 아니라 우리 최파구 최고의 어떤 스타들을 양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만간 우리 주가가 추춤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뉴페이스를 또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광고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글로벌 라이브의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간에 저희가 뉴페이스를 한번 소개해드리게 될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강무스는 목요일 금요일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강무스는 내일 처음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뉴페이스는 화요일 수요일을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이요 그러면 적기는 저는 이제 앞으로 월요일날 월요일마다 대체휴일이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 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은 살짝 얘기해서 화요일날 나오고 오늘 그래서 화요일날 나오고 그럼요 오늘 참고로 슈카님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셔서 저랑 슈카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요즘 최근 들어오신 분들인 것 같고 요즘은 그 현상이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별명이 적기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네요 아 이게 제가 옛날 스튜디오에서 할 때 그때는 이제 거의 이 프로님 정 프로님이랑 방송할 때 귀가 자꾸 빨개져서 귀가 빨개져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여두온 앵커 나오셨을 때 가끔 글로벌 라이프 보셨거든요 그때 빨개졌다고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개그가 실패했을 때 좀 빨개지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또 교수님은 워낙 잘 받아주셔서 오늘 개그는 대박났어요 오 노 때 완전 다들 빵 터지셨고요 그래서 요새 안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 뉴페이스 처음 오는데 첫 방송은 누구나 떨리고 긴장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분들 정말 준비 너무 치열하게 하시고요 조금 처음에는 저를 포함해서 미진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응원의 목소리 많이 좀 내주십시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도움될 만한 것들 더 준비하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격려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후배님까지 챙기시고 가고 하여튼 대단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장혜성 선임 매니저님 덕분에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 그럼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근간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본래 contract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